아동학 전공자의 멋들어진 육아 보여드릴게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해피 바이러스, 해피 걸 썸. 엉망진창인 우리 집. 자다가 방금 깼을 때 내 모습.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제 드디어 네가 엄마임을 받아들였구나. 행복한 엄마와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그냥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워너비 그녀들의 일상 팔로우. 마마랜드로, 마마랜드로, 마마랜드로 가자. 11월 2일, 11월 2일 목요일 밤 9시. 많은 시청 말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